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신훈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화학자 출신은 물론이고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앞으로 과학자를 좀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 부정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을 살펴볼 건데요. 이 문제를 언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제가 한 4월 24일인가 25일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선거 끝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냈는데 같은 학교의 다른 학과 아는 교수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무성과 출신이신가요? 전자공학과 계십니다. 전자공학과에 상당히 선각자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있냐고 해서는 제가 금요일부터 금, 토, 일, 한 월요일까지 열심히 내용들을 살펴보고 뒤져보고 제가 그러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화학자 눈으로 볼 때 처음에 직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습니까? 네. 전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주목하고 그분이 저한테 보여주신 데였다는 서울 지역의 어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너무나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나온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니까 그것 자체도 이상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도 다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꼭 훈련을 안 받더라도 데이터를 만져본 사람들은 딱 데이터를 보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죠. 네. 뭐 통계적인 것보다도 그냥 저희들은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제일 먼저 점검을 한 것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데이터가 맞는 건지 그러면 이미 가공된 데이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까지 들어가서 정말 그 데이터가 맞는지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 데이터가 맞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데까지 결론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훈련이 아주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통계나 데이터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예리하게 보이시겠네요. 어떻게 보게 되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뭐냐면 실험을 디자인해서 진행을 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평가해서 아 이거 잘못됐네 다시 해보자 어 의미가 있네 그럼 이렇게 가보자 그거가 저희들이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는 훈련들은 돼 있죠. 그럼 실험 조작이나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선거 조작이 뭐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거의 네 저도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한쪽은 실험에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한 사람 투표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선거 쪽에 있지만 실험한 것들은 어떤 양심적인 것 다음에 어떤 트루스에 대한 것 진실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셔도 되니까 여기는 네 아무 때나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1대 총선이 무효이고 21대 국회 개원도 무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대와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도 정당성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효 법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실험이 잘못되면 그 실험을 다시 하죠? 그렇죠. 다시 하죠. 그러고선 그 잘못된 데이터 가지고선 우리가 어떤 결과 안 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결론 안 내죠. 네. 그러면 꼭 간다. 네. 그렇죠. 선거를 했는데 선거 결과 심하게 오염이 됐다. 네. 그럼 그걸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선거를 해야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해보시죠. 네. 제가 지난 5월 30일 아침에 공 박사님께 이 부분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바로 그날 방송을 하셨어요. 네. 제가 과학자들은 실험이 잘못된 것이나 데이터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해서는 사실 팩트에 기초해서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여러 가지 에러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트라이언드 에러 속에서 시행착오 속에서 뭔가 힌트를 찾은 다음부터는 아주 정밀하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사실 위에 쌓아가야지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하시는 분은 뭐 봐주고 이런 게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이고 100명이 맞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과반수라든지 무슨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에 있어서도 가짜 혹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된 논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다시 검토해보고 재현성, reproducibility라고 하거든요. 재현성이 없거나 혹은 데이터를 만든 과정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입증해 주지 못하게 되면 그 발표된 논문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지 같은 데에서는 취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취소합니다. 그렇게 좋은 논문에서도. 아주 이렇게 좀 과학에서도 과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된 논문을 다시 검토해 재현성이었거나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객관적 입증자인 경우는 발표된 논문이 취소된다. 네. 우리 선거에서도 상당히 시사는 바가 크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이번 총선 얘기를 하게 될 때 세상에 그런 일이 지금 같은 시대 아닙니다. 지금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하잖아요.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바탕 두고 내리는 결론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동기가 있고. 그럼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좋은 발견이라든지 우리 인류에게 혜택을 미치는 것들은 정말 사실에 하나씩 기초돼서 쌓여져서 나온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뭐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리튬 전지가 충방전이 되지 않는 전지로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충방전이 되는 전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70년 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스탠리 위팅엄이라는 분이요. 이 분은 한쪽은 리튬 메탈 가지고 이쪽에 타이타늄 설파이드라는 것을 가지고 리튬 메탈과 타이타늄 설파이드 사이에서 충방전이 되는 것을 처음으로 이 분이 발견했고 그렇지만 리튬 쪽이 메탈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완전치 않았는데 그 다음에 타이타늄 설파이드는 비쌌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굿 이나프 교수님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현재도 가장 중요하게 쓰고 있는 물질입니다. 현재 제품에도 어디 계신 분입니까? 텍사스 어스틴에 계신 분이고 97세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가장 나이가 많을 분으로 받으신 분입니다. 이 분은 그러한 다양한 값싼 머트리얼들을 개발했고 이 리튬 쪽을 더 값싸고 다음에 충방전이 쉽게 된 것으로 바꾼 분이 일본의 요시노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정말 차곡차곡차곡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기반이 됐고 그걸 가지고 처음 상용화시킨 건 일본에서 소니나 파나소닉이 정말 열심히 상용한 노력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캐치업을 해가지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에서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커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잘못된 팩트가 아닌 것들에 기반이 됐으면 절대 이런 업적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한테 이런 혜택이 올 수가 없고 게다가 이분들도 이런 영광을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라도 삐꺼지지면 안 되겠네. 그럼요. 사실해 사실해 사실해. 팩트해 팩트해. 그래서 사람들이 검증해 주고 검증해 주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손에 오게 된 거잖아요. 정리하게 되면 정말 필요가 있었고 발견이 있었고 연구에 사실에 근거한 축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걸 사업화시키고 산업화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들을 모아지고 축적의 결과고 큰 돈도 벌고 영예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파종 사건이었죠. 이 당시에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던 황우석 교수님은 일반적으로 어떤 남성, 여성 혹은 암수 사이에서 생식이 돼가지고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자라게 되는데 그냥 한쪽에서만 떼가지고 체세포에서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동물에서 실험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복제, 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선 첫 논문이 사이언스의 복제된 배반포 배반포는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하나가 분열되가지고 몇 개 분열되지 않은 그 상태의 세포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 2004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많이 센세셔널 했죠. 그 상침 기억하실까 보니 정말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희망을 주고 다음에 이거가 되게 되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아마 노벨상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과학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희망도 가졌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치료받을 수 있고 안진병이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분은 이제 황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동물 분야에서 꼭 같은 그런 방법을 사람에게 적용하신 인체에 적용한 그게 큰 어떤 그러니까 사이언스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는 단순한 배반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마다 다른 것들을 열두 개를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으로 이것들을 다룰 수 있다. 한 것이 두 번째 사이언스 논문입니다.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저자에서 유영준이라는 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 황우석 교수가 맨 앞에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교수님이 맨 앞에 오게 되면 두 번째 온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혹은 많은 경우 교수님들은 뒤로 가서 스타만 붙이고 이제 퍼스트 오토로 제일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영준이라는 분이 이 문제점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논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두 논문이 나오고 그 다음 논문이 나온 것이 지금 2005년 5월이었는데 2006년 1월에 이게 다 논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문만이 아니라 그 앞에 논문까지 지금 현재 사이언스 논문에는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그대로 다 다운로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번째 다 내려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몰랐고 두 번째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것의 문제들이 알게 됐을 때 쭉 따져보니까 두 번째 논문도 문제가 있고 첫 번째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이언스 편집장이 서울대에다가 조사를 하시오 의뢰가 갔어요. 왜냐하면 서울대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서울대에서 조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쪽에서 리포트를 보냈어요. 첫 번째 연구 위법 행위가 있었고 데이터 조작이 두 편에 다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네. 그래서 사이언스 편집장도 받아들이고 황호석 교수도 인정하고 그래가해서는 본인이 처리하지 않고 사이언스 쪽에서 아예 게재 취소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사건이요. 네. 그럼요. 그런데 만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제대로 그때 조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국제적인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이제 서울대도 망신이 됐겠죠. 네. 완전히 엉망이 됐겠죠. 엉망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쪽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작사건 일지가 동화사이언스에 나온 것들을 제가 따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정돈을 해봤는데 2004년 2월에 첫 번째 사이언스 논문이 나왔고 2005년 5월에 두 번째 사이언스 논문이 나왔는데 내부 제보가 바로 6월에 PD수첩 쪽에 있었어요. 그건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조작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PD수첩에서 이제 그런 문제만 다루다가 오히려 PD수첩에 오히려 거꾸로 당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왜 너네들이 그러냐 해가지고선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든 기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5월, 6월 일인데 지금은 똑같네. 네. 12월이 돼가지고 한참 지난 거죠.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것들 사람들은 알았어요. 근데 12월이 돼가지고선 생물학연구정보센터라고 포항공대하고 생물학 관련된 연구센터가 그 속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게시판에 젊은 연구자들이 지금처럼 SNS하게 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보면 그때 왔다 갔다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오간 내용이 네. 그때 치울 수가 없구나. 네. 치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팩트니깐요. 거기에 게시판에 줄기세포가 그 데이터가 조작됐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제가 이것도 이번 주에 다운받은 내용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노니머스 여기 어노니머스라는 친구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데 거기에 되면 2005년 12월 5일 아침 5시 28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앞에는 아니 뭐 사이언스가 어떤 잡지인데 그러면서 맨 끝에 가서 그 논문 보니까 거기에 한번 조각 그림 찾기 좀 해봐라. 11쪽 12쪽에 똑같은 그림 두 장 있다. 찾아봐라. 그걸 올린 거예요. 젊은 친구죠. 그런데 5시 28분인데 한 친구가 쭉 보다가 5시 57분이잖아요. 어? 정말 두 개가 비슷한 게 있네. 새벽이에요. 새벽. 예를 들어서 밤을 샜는지 일찍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댓글에도 와우 뭐 이게 사실인가요? 정말 그쪽 이쪽 팀의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네 그런 것들 올려놔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에 이 그림을 지금도 가면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 왔어요. 결국은 특정 기간이 아니고 집단 시성이 작동한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보셔도 저기 공 박사님들 보시면 압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여기 제가 빨간색 표시한 이거하고 이겁니다. 똑같잖아요. 조금 확대만 됐다 뿐이지. 12명의 다른 세포에서 이런저런 조건에서 측정한 사진이라고 하면서 한 건데 지금 같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리뷰어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했는데 못 지나간 것들 이것들을 찾은 거죠. 네.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6월 1일 6월 초에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번째 논문 저자리인 사람이 제보를 하고 나서 8년이 지나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8년 만에 자기가 이걸 제보한 이유 최초 제보자 유영준 교수는 이제 강원대 의대병력과 교수가 됐고요. 8년 동안 자신의 실체를 대중에게 감추고 살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제보자의 삶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그러면서 그 저분이 인터뷰 때 한 얘기는 지금 이 일을 나게 한 것은 처음에 분노였다. 10살 전신마비 소년에게 줄기 세포를 주립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시도였다. 사실을 알겠다고 하자 아내는 사안이 너무 커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만류했다. 망설이던 그는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과 피해를 하나하나 적어 나갔다.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다. 왜 나인가며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침묵의 대가로 짊어져야 할 평생의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소년의 배에서 체세포를 뗀 것은 바로 그였다. 그를 대신해 재앙을 막아줄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절박했다. 2005년 6월 1일 선택의 순간이 왔다. 원자력병원 레지던트 1년차였던 유영준 교수는 그 당시 한 방송사 게시판에 글을 띄었다. 그래서 제보자가 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본 것은 대중의 광기였다. 지식인도 정치인도 언론도 그의 말을 고지 들여야 하지 않았다. 자신의 상식을 과거를 부정할 수 없으니 의심이 되는가 아닌 그를 의심했다. 그렇지만 쭉 가가지고 결국 언제나니까 진진이 밝혀졌고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네. 어떻든 지금 여기도 보면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진실 앞에 솔직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우리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연구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어떤 본질적인 실체적 진실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부분에 약간 타고난 그런 열망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냥 자기의 통념 고정관념 자기의 지식 경험에 바탕으로 두고 그냥 뭐 성급 부정 없다 이런 의심을 안 해보는 것 같아 그게 사실 경험이 중요하죠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데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경험을 중심으로 자꾸 오픈마인드 해가지고 들어야죠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그런지를 쳐다보고 그래야 되는 근데 뭐 이번 이 사건도 한국의 4.15 총선에 대해서 주는 메세지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나 너무나 그냥 대자뷰 같다는 지금 지금도 보면 굉장히 의심하는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할 수 있죠 모든 게 의심에 출발하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100%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럼요 검증해보자 검증해보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 이렇게 약간의 파시오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많구나 강하구나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저기 있는 것처럼 약간의 어떤 군중심리가 참 큰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을 본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 혹은 우리 집단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앞서기 시작하면 사실을 자꾸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덮어버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 이제 가장 큰 이해 당사자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야당에 뭐 책임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설명해달라 이런 거를 그 요청받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나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설명한 거는 있어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결론은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내리더라도 뭔가 지도자가 되면은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자기들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내릴 수 있지만 옛날에 보니까 그 윈스턴 처치힐 같은 사람이 이제 루즈벨트가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루즈벨트를 만나는데 그 옥스포드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 불러와 자꾸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사는 거니까 그런 게 없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이 당시도 일시적으로 그랬죠 저는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저는 평생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이와 같이 조그마한 진실이 드러나가지고 그것들이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허위하고 거짓이 네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관수 일대백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인 것과 아닌 것에 문제가 되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 네 무슨 뇌물 받은 거는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판무줍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데이터잖아요 결국엔 그럼요 지금까지는 남아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지금 남은 거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은행 말 이런 게 다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럼요 남아있죠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있었던 일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 그럼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엄청난 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거짓을 주장했을 때는 네 그리고 조금으로